빨리 안 두뇌 벌써 시작했겠다 아 진짜 야 양삼열이가 그 고작 양송이보를 하고 뛰기까지 해야 되겠냐 앞에서 아는 얼굴 보면 덜 떨릴 거 아니야 친구 좋다는 게 뭐냐 인마 왜 청심환이라도 사다 뵈기지 그래 어 맞다 청심환 농담이야 인마 야 동종은 동종에서 끝내 너 그거 깊어지면 연정일 줄 착각하는 수가 있어 아이 자식 동종은 무슨 인마 원래 피도 눈물도 없는 노랭이야 차 너 근데 빨리 Montgomery 안 Cinderella 진짜 아 으..내가 이봉준야 이 자식아 빨리 와 빨리 Reykjj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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 jjjjjjjjjjjjjj 이왕 이렇게 된 거 싫으나 하지 마. 여러 사람 앞에서 문제 생기면 네가 아니라 승준 씨 얼굴에 먹칠하는 거니까. 잘할 거야. 잘할 수 있어. 잘할 거야. 잘할 거야. 잘할 거야. 잘할 거야. 양송이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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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께서는 백합처럼 감미로운 음악의 세계에 초대되셨습니다. 그곳에서 여러분을 만난 저는 오늘의 사회자 양송이입니다. 자, 그럼 설레이는 마음으로 두 번째 음악 손님을 모셔볼까요? 네, 오프닝에 이어 환상의 댄스그룹 블랙비트를 소개합니다.